포즈 포토타임 일단 미스 맥슘 구인방이 빛나야 되니까 저는 살짝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무난하게? 더 파격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거 호응을 보고 호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엄상미씨의 포토타임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정말 잘하니까 더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은 스토리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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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으면 파격돈이 부져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. 바뀝니다. 간직이 많네요. 진짜 아름다우시네요. 여기까지인가요? 아까 전에 진행할 때만 해도 긴장돼요 포즈할 때는 확실히 진짜 프로세요. 갑자기 포즈 차이가 더 서스러웠고 더 떨릴 것 같은데 이야 정말 멋지십니다. 요거 좀 궁금해요. 우리 상민씨는 어떤 포즈가 제일 자신 있는지 어떤 포즈에 제일 자신 있으세요? 저는 일단 뒷모습이 제일 좋아요. 뒤탯! 뒤탯! 소리가 나오네요. 이 모습이 제일 자신 있으시다고 뒤탯! 그리고 앞모습도 뒤탯이 좋았으니까 앞모습은 요포주가 조금 이야 그렇군요.